5장 부저 제어하기 부저는 여기에 위치해 있죠. 포켓시에서 여기에 위치되어 있습니다. 부저는 신호를 주면 소리를 발생시키는 장치입니다. 부저는 사용자에게 특정 상황 등을 알려줄 때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부저는 내부에 코일을 감은 철심이 있어서 전기신호를 주면 전류가 흐르면서 부저를 작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2장에서는 엔트리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부저를 제어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켓시에서 부저는 제어 선택 스위치를 출력장치로 맞췄을 때 아두이노 13번하고 연결이 됩니다. 출력장치에 제어 선택 스위치를 출력장치로 맞춰야죠. 그러면 이렇게 되죠. 아두이노 13번 핀이 여기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1을 주면 트랜지스터가 MPN이라는 건데 여기다 1을 주면 1을 주면 즉 여기 신호를 하이를 주면 얘가 도통이 돼서 전류가 이렇게 흐릅니다. 그래서 부저가 울리는 거죠. 0을 주면 얘가 끊어지죠. 그래서 전류가 흐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저가 울리지 않습니다. 부저는 그런 원리로 작동을 합니다. 1을 주면 여기다 1을 주면 부저가 울리고 0을 주면 부저가 안 울리고 켜주면 디지털핀 13번 아두이노의 디지털핀 13번을 켜주면 부저가 울리고 0을 주면 꺼주면 부저가 안 울리고 그런 원리로 부저움을 우리가 울리게 되겠습니다. 5장에서의 미션은 이 버튼 오브젝트를 마우스로 클릭하면 0.5초 정도 부저가 울리도록 하고 부저가 울릴 때는 버튼을 다른 모양으로 바꾸어 주도록 그렇게 프로그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의 미션 프로그램이죠. 시작하기 버튼을 누르고 얘의 버튼을 마우스로 클릭해주면 소리가 나면서 부자 소리가 나면서 이 버튼 색깔도 틀려지죠. 그죠?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프로그램을 우리가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프로그램을 작성하기 위해서 엔트리 프로그램을 더블 클릭해서 실행을 시킵니다. 자, 그리고 엔트리 봇은 필요 없죠. 그죠? 얘를 없애고 자, 우리가 물건에서 결과 확인 버튼을 가져옵니다. 적용하기 자, 얘를 보면 모양이 두 개가 있죠. 그죠? 빨간색하고 회색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블록에서 얘를 클릭했을 때 그죠? 오브젝트를 클릭했을 때 자, 일단 얘를 클릭하면 다음 모양을 바꾸게 해줘야 되죠. 그쵸? 다음 모양으로 바꾸기 그리고 디지털 13번 핀을 우리가 켜줘야죠. 그쵸? 그래야 부자가 올리죠. 그럼 하드웨어에서 연결이 아직 안됐으니까 연결 프로그램 열기 아두이노 우노 호환 보드를 선택을 해줍니다. 그리고 컴 10을 연결을 해줍니다. 네, 연결이 됐죠? 자, 이 상태에서 디지털 13번 핀을 자, 13번 핀을 켜기 그리고 0.5초 기다리기 5초 기다리기 그리고 디지털 13번 핀을 끄기 네, 그 다음에 모양을 또 바꿔줘야죠. 원래 상태 모양으로 그러니까 다음 모양으로 바꾸기 그리고 디지털 13번 핀을 이렇게 돼야 되죠. 이렇게 해주는 게 더 낫겠네. 그쵸? 이렇게 해줍니다. 자, 한번 실행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스위치를 마우스로 클릭을 해주면 네 네 네 네 스위치 모양이 바뀌면서 부자도 올리죠. 네 5장 부저 제어하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더 나아가기 연습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부저를 클릭하면 부저를 켜는 시간은 1.5초 끄는 시간은 0.5초로 무한히 반복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해 봅시다. 자, 이런 프로그램이죠. 시작하기 버튼을 누른 후 부저를 클릭하면 1.5초 동안 삑 소리가 나고 0.5초 동안 꺼지는 그런 프로그램이 무한히 반복되는 거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이런 동작을 무한히 하는 거죠. 더 나아가기 연습 문제 1번입니다. 연습 문제 2번입니다. 부저를 클릭하면 부저가 온, 오프되는 시간이 0.5초 1.0초 1.5초 2.0초가 되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해 봅시다. 자, 온 온이 0.5초 오프도 0.5초 그 다음에 온이 1.0초 오프가 1.0초 온이 1.5초 오프가 1.5초 온이 2.0초 오프가 2.0초 이렇게 되는 프로그램이죠. 자, 이건 시작하기 버튼을 누르고 버튼을 마우스로 클릭해주면 0.5초 1.0초 1.5초 1.5초 2.0초 네, 이렇게 되는 거죠. 다시 한번 버튼을 클릭해주면 2.0초 네,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되는 거죠. 2.6초